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이미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됐던 분들도 있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하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탐공부 좀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름방학 시즌 현장에서 지금 개강을 하고 있는데 개강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아 이건 여러분들한테 현장에 있는 몇몇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꽤나 많은 수험생들의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TCC를 하나 이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문화나 법과정치나 여타의 사회과목 중에서 과목을 바꾼 거야. 그동안 내가 어떤 과목을 했는데 나하고는 적성이 너무나 안 맞아.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과목을 바꿔서 처음으로 왔어.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들었냐. 대부분 다 현장에서 문제풀이반 강좌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국영수에 역시 막 몰입을 하다 보니까 국영수가 중요한데 무슨 사회는 하면서 사회는 여름이 해도 돼. 이러면서 사회공부를 아직까지는 열심히 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또한 생기부 몰입을 했죠. 수시로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생기부 작성 막 하고 이제 생기부 작성이 다 끝나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생기부와 관련해서 할 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제는 뭐에 몰두해야 돼요? 이제 수능 준비에 몰두해야 되고 수능을 잘 봐야 어쨌든 간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수시로도 갈 수 있고 또한 정시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학교마다 좀 다르고 전형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회가 매우 중요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여름방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아무런 전략 없이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등급으로 봤을 때 4등급 이하.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는 4등급 이하가 아니라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친구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5등급, 6등급 이 정도 나온 친구들이 이제 문제풀이 반으로 가야겠다 건너뛰고 좀 속성으로 해보겠다. 속성으로 해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속성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한다. 뭐 그런 분들. 제대로 이제 시작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문제풀이 반으로 바로 수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개념 완성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념 보통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개념 완성반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반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반 이렇게 기본적으로 커리가 3개고 여기다가 이제 문제풀이 반에서 이제 뭐 기본 기출이냐 아니면 연계 유형이냐 해가지고 뭐 조금씩 세문화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강좌 코스가 뭘까요? 바로 개념 완성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예. 개념 완성반에 관한 수강이 되지 않았어. 개념을 한 바퀴 돌지 않았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반 가자는 이거 하지도 않고 그러면 문제풀이 반 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제대로 맞출 수도 없고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반과 파이널 반 안 하고 개념 완성반만 해도 최소 2등급은 나올 수 있어. 아무리 못해도 3등급은 나와. 그런데 개념 완성반 없이 그냥 문제풀이 반으로 가서 그냥 해보자 그러면 절대로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벽돌을 쌓는다고 해봐봐. 벽돌 한 장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두 장 세 장 놓을 수 있나요? 없어요. 벽돌을 여러 장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벽돌을 쌓아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가. 그래서 간단해요. 내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당연히 개념 완성반은 돌렸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개념 완성반조차도 돌리지 않고 개념 반도 제대로 수강하지 않고 나서 문제풀이만 오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개념 완성반에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지금이 7월 20일 좀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7월에서 7월에서 8월 사이 핫한 여름 있죠. 이때 여러분들 이제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하려면 이때 개념 완성반을 돌려야 돼요. 좀 빡세긴 하겠지만 자 9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개념 완성반을 완강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목표를 이런 목표를 세운다 이거야. 9월 모의평전까지는 그래 전범위 개념을 한번 제대로 보겠다. 그리고 뭐 저나 다른 선생님들 전부 다 다 그 개념 완성반에 딸린 어떤 부속 문제풀이반이나 문제의 짐이나 이런 것들 제공이 될 겁니다. 많은 문제가 제공이 될 거야. 그것까지만 하자 이거야. 목표를 그 정도로 잡아. 그래가지고 개념 완성반 했어. 그리고 나서 9월 평가원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9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기존에 받았던 성적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 자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평을 치렀어. 그러면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 수능 보기 전까지 그러면 이때 뭐 하는 거야. 이때 이제 바로 문풀반 강의를 든든하면 문풀반이나 이어서 이제 파이널반 선생님들 대부분이 문풀반이나 파이널반은요. 강좌 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길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강의를 다 들을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야. 제공받은 거 가지고 개념이 되어 있으면 스스로 문제 풀 수 있고 하거든. 오케이? 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문풀반 파이널반 하고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당연히 당연히 연계교재 있죠. 연계교재. 또 같이 풀어봐.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연계교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연계교재를 반드시 제일 먼저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연계가 된다고 쳐봐봐.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70% 연계가 된다는데 그러면 언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3월달에 봐? 4월달에 봐? 아니야. 수능 직전에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어 비싼 게 또 나왔구나. 그럼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직전에 봐도 쓰면. 근데 뭐 3월, 4월, 5월달에 봤어. 그러면은 어? 연계교재 이게 나왔었나? 전혀 기억조차는 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은 자, 일단은 개념 완성반을 하지 않은 분들 제발 좀 개념 완성반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개념이 돼 있어야 돼. 오케이? 개념 완성반에 개념만 있는 건 아니고 개념과 기출과 유형이나 이런 거 대부분 선생님들 다 농축이 돼 있어. 가장 효율적인 강조예요. 자, 개념 완성반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복습과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풀반, 파이널반 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개념 완성반을 반드시 완강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9평 끝났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문풀반, 파이널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필요한 분만 발췌해서 강의를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10월 전후에서 그러니까 11월 수능 보기 전후에서 연계교재를 쫙 풀어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현장 강의하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현장에 수강 온 친구들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개념이 제대로 아예 안 돼 있어. 근데 문제 풀이가 나 있어. 그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TCC를 제공한 건데요. 제발 가장 기본은 개념 완성반이에요. 여름방학에 개념 완성반이라도 완강을 한다면 충분히 사탐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운 여름 더운 여름 치열하게 개념 완성반 강좌 완강하고 그리고 구평보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산복 더위에 더위들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잠깐 동안에 TCC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